초능력 팔아요 어? 초능력을 판다고요? 어떤 초능력이죠?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컨트롤 능력을 팝니다 그럼 저희 고스트9을 사야겠네요 저희가 신곡 컨트롤로 전 세계 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하니까요 그럼 우리 이 초능력을 이제 심플리 케이퍼 컨투어에서 확인해볼까요? 좋아요 그럼 아랍 에미리트 팬 여러분의 마음을 컨트롤 해보자고요 네 오늘 여러분 고스트9의 카리스마 있는 무대에 사로잡힐 준비가 되셨나요? 그럼 다음 시간에 심플리 컨투어 Don't miss out!